안 되나요,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고 좋아, 좋아, 좋아 벌써 나와?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힘들 그대 모습 생각해 보면 벌써 그대 뜬 눈에 아픈 나를 만나지 마 사랑할 수 없는 그대를 보면 너무 아픈 가슴 다 쓰러져만 가는데 안 되나요 그걸 이별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나를 그 사람이 알고 생각해도 돼요 생각해도 돼요 그대만 있어준다면 생각해도 돼요 그대만 있어준다면